박수! 박수! 야, 맞네, 맞아. 맞아, 계단. 뭐야? 난타야, 난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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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형 고민하시길래. 고민하셨잖아요. 고민도 안하면 형 고민하셨지. 오케이! 그래, 이 녀석아! 안 들고 싶은데? 안 들고 싶은데?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배우 쪽이시죠? 예, 연기자입니다. 오! 아!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내가 눌렀어. 내가 눌렀어. 아, 오빠, 나 눌렀어. 마지막 내 한 표인데. 아, 반가워요. 어필 좀 해주세요, 어필. 립싱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립싱크를 한다고? 그게 어떻게 매력발선이야. 야, 궁금하면 돌으라고. 아, 궁금하면 뭐라는 거구나. 궁금하면 돌아. 네. 립싱크, 음악 탈란 말이야. 아, 궁금하면 뭐라는 거구나.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똑같아, 똑같아. 아, 진짜 같아. 아,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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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깍지로 서 있는다고? 진짜? 아 저 저 저 저 발레하는 것처럼? 이거 할 수 있어? 야 이거 돌아봐야 돼! 이거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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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봐야 돼! 아니 뭐야 기인이야! 이거 할 수 있냐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분! 아쉽게 여기까지! 많이 돌았어 많이 돌았어 많이 돌았어! 감사합니다!